풀스킨의 지금 밍크 머플러고요. 길이가 보시면 90cm가 돼요. 거의 지금 1m 길인데 요즘에 워머 같은 거 50cm 60cm 아무리 길어도 뭐 한 70cm 지금 요거는 90cm의 롱 길이에다가 안쪽에 보시면 약간 레이스 패턴으로 자가드 패턴으로 해서 원단 포근하게 그리고 살짝살짝 비췄을 때도 좀 여성스러워 보일 수 있는 고런 이제 지금 원단이 안쪽에 다 되어있습니다. 자 블랙 보시면서 8만 원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워낙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또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여러분 그 핸드백 있잖아요. 핸드백에다가 쏙 넣어갖고 다니시다가 그렇죠? 이만큼밖에 안 돼요. 핸드백에 넣어갖고 다니시다가 펼쳐서 목이 조금 춥다.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딱 매면 되는데 얘가 좋은 게 여기에 이렇게 홈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자석 아니면은 뭐 버클 이런 거잖아요. 아예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밍크 까다로운데 공정을 넣어가지고 고리처럼 이렇게 홈을 이렇게 다 냈습니다. 동일한 컬러로 해서 이렇게 이제 빼기만 하면 리본 타입이 되는 거예요. 리본 타입이. 예쁘죠? 저는 워낙 이제 성격이 조금 덜렁거리기도 하고 옛날에 이제 밍크 머플러를 한 10년 전에 구입했던 거 백화점에서 그것도 그때 한 거의 한 3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에. 근데 그때는 이런 이제 홈이 없으니까 다 주주주주 흘러내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꼼꼼하게 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리본 타입으로 해서 하셔도 좋고 얘가 지금 그레이 컬러인데 그레이 컬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왔다 갔다 할 때 브라운 같기도 하고 그레이 같기도 하고 베이지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오묘한 컬러감입니다. 자 지금 보시는 그레이 컬러 주문 지금 1등입니다. 옆으로 살짝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코트에다가 하셨다가 아우터 벗고 실내에서도 얘가 막 풍성하게 어깨에 막 졸루 두르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목에다가 그냥 그대로 놓고 있어도 우리 지수 씨처럼 그냥 실내에서 정갈한 느낌이 연출이 되니까 호텔이나 뭐 레스토랑이나 친구분들 만나서 실내에서 이제 맛있게 이제 식사하시고 수다 떨 때도 저 느낌으로 그냥 계시면 돼요. 일단 이 밍크가 고객님 짝입기 스크랩이 아니라 풀스킨이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홈에 딱 넣었잖아요. 넣은 상태에서 앞쪽을 살짝 짧게 빼고 뒤쪽까지 살짝 늘어뜨렸어요. 길이가 90cm나 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연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. 길이가 너무 길거나 너무 짧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을 물론 홈에 넣으셔도 돼요. 그런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묶어서 옆쪽으로 살짝 하면 약간 리본 같은 또 느낌이 스타일링이 되기 때문에 그 의상에 따라서 약간 귀엽게도 연출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. 무엇보다 너무 좋은 건 고객님 정말 오늘 8만 원대 지금 이 블랙 컬러 쇼핑하실 수 있거든요. 모질도 보시면 반짝반짝이는 이 윤기가 말도 못해요. 고객님.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그래서 고객님들이 진짜 이거는 이제 올해 쇼핑을 해두시잖아요. 그러면 이 밍크라는 게 특히나 풀스킨으로 있으면 소장 가치가 있어서 내년 내후년까지 대를 물린다고도 하잖아요. 좋은 가격일 때 해주시면 지금 짧게 겨울을 보지 마시고요. 좀 멀리 내다 보셨을 때 너무 좋은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. 밍크는 뭐 한 번 사면 평생이잖아요. 그럼요. 그렇죠? 평생 내 건데 지금 어차피 이게 막 너무 과하지도 않아서 사실은 좋아하시는 것 같고 뭐 코트라든지 이제 날씨가 조금 더 포근해져도요. 어차피 너무 폭이 넓고 쇼 같은 거는 부담스러워서 착용을 못하세요. 그럼요. 근데 이거는 여전히 밍크 풀스킨이어서 그대로 럭셔리함은 그대로 표현이 되지만 지금 보시고 얇은 니트 같은 거 봄에 이제 꽃샘추위일 때 스커트 코디나 카디건 코디 할 때도 얘는 그냥 3월달 4월달까지 쭉 내다 보실 수 있어요.